난 당신을 안녕하세요. 이번 곡은 곽준영 군의 비밀입니다. 이 노래는 제가 되게 오래전에 한번 카피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이 노래의 제목이 비밀이 돼요 라는 곡이었고요. 이번에 정식적으로 음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일단 이 노래는 그래서 이번에 라이브 버전이 아니고요.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예전 오래전에 라이브 버전이에요. 사실 이번 앨범이 나오면서 제가 이거를 먼저 다시 악보를 만들어서 카피를 해놨는데 이번 신곡 라이브 버전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. 일단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튜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나온 앨범은 전체적으로 키가 올라갔어요. 일단 이 노래의 인트로는 G 코드 난 당신의 G 몰라요 이번에는 2번 프레스에 3번과 6번만 자꾸 치면 돼요. 제가 예전부터 진원군 곡을 강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진원군은 연주할 때마다 줄번호를 튕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악보에 만들어 놓은 대로 꼭 연주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. 기억을 떼고요. 그 다음에 4번 줄로 베이스를 옮겨서 하면서 2번 3번 2번 프레스에 3번과 5번 프레스에 5번입니다. 간 다음에 C 그 다음에 G on B 그대도 날 A-7 베이스 같이 잊어버려요 여기는 C-7 2번 프레스에 3번과 5번 프레스에 5번입니다. 베이스 똑같이 없는 자 4번 줄 베이스고 3번 프레스에 1번 줄만 사람 처럼 자 Am on D 1번 프레스 2번 2번 프레스 3번 줄 하면서 D7으로 여기 붙여주면 되죠. 난 당신 난 당신 싫어요 자 여기서 Am 모양으로 잡으시고 F샷 베이스 다음은 B7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세모모양으로 1번 프레스에 4번 2번 프레스에 5번과 3번인데요 다음은 E-7 하면서 4번 줄 베이스 치면서 여기 C8 7 다시 G on B 그대도 나 Am7 같이 베이스 미워 하세요 미워 하세요 나쁜 사랑 똑같죠 처럼 Cmaj7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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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D on C 베이스가 나와요.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앞에 Cmaj7을 2번 손가락으로 치시는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여기 3번 프레스에 2번 줄 잡아주시고 앞에 3개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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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줄 개방연 2번 프레스에 5 3 3 3 3 2 2 2 2 2 3 2 3 3 3 2 3 3 2 3 3 2 3 4 4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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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5 5 5 6 7 5 6 6 6 8 8 10 10 10 10 10 이온 지샵은 4번 프렛에 4번 줄 6번 프렛에 4번 4번 프렛에 6번 줄 그 다음에 4번 프렛에 3번 줄 다음은 Am7 다음은 Am7인데요 Am7은 1번 프렛에 2, 3번 줄 다음은 2번 프렛에 4번 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잡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Am7 괜찮아요 D7 다음은 G인데 여기서는 DAD9으로 난 당신이 Am7에 F샵 베이스 Am7에 F샵 베이스 B7 남은 게 없어요 그런 그대 잊으려 해요 이런 내 맘 여기 중주가 나오는데요 G 다음에 여기 Am7으로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3번 프렛에 2 4, 6 다음은 3번 프렛에 5 4, 2번 줄 치시고 C C C 그 다음에 떼시고 위에 줄 하나만 멜로디 라 다음은 G A-7 베이스만 떼고 4번으로 3번 프레스 4번 줄을 3번 프레스 4번 줄을 1번 프레스 2,3번 D on F D 모양 잡고 F 베이스 2번 프레스 4번 프레스 4번 2번 프레스 4번 2번 프레스 4번 아까 나왔던 마이너 세븐으로 다시 2번 프레스 4번 2번 프레스 4번 이런 나를 해줘요 G G G 치시고요 마이너 세븐 모양으로 잡아 주시고요 2개 올라가서 베이스는 다시 G로 이렇게 남은 아까 여기 3,3,3 잡았던 다시 A-7 on G 그 다음에는 1번 프레스 4번 1번 프레스 4번 2번 프레스 3번 베이스는 G 그대로입니다 하고 이번엔 4번 줄 아니 3번 줄 마지막에는 G A-9 3개 손가락으로 제일 아래 줄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